최애 간식 뽑아주세요 저는 나초랑 같이 드시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찍어서 먹어요? 아니면 나초만 먹어요? 저는 칠리소스랑 치즈소스 같이 찍어 먹는 편이에요 역시 여러가지 맛을 같이 즐기시는군요 네, 그리고 부리또랑 먹어도 같이 맛있거든요 여러분 부리또? 애칭, 제가 밀고 있는 애칭인데 브리즈랑 부리또랑 발음이 비슷해서 브리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극장까지 와서 절대 빠지지 않는 브리또 네, 브리또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나초를 추천하는 와, 아니 지금 이제 너무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 입안이 또 가득 즐거워지기 때문에 더욱더 영화관에 가고 싶다는 느낌이 두 분 때면 들 것 같은데요